안녕하세요. 연울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동사도 제법 다루고 있죠.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요. 편입에 너무 편입 문법 쪽에 집착을 했다면 사정이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보죠. 테이크는 잡아서 업이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잡아서 위드 뭐뭐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업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아니고 상급 부서, 저 높은 사람에게 가져가서 따져보다, 얘기해보다예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 얘기해보다고요. 좀 기분 나쁘면 따져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자, The Public Defender, 관선 변호인, 또는 국선 변호인은 Never Showed, 나타나지 않았고, 리처는 도우즈 보트워, 두 시간을 졸았고, 그랬 다음에 Who Alast him, 그를 체포했던 경찰이 털커덕 털커덕 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왔고, Unlock the Cell, 감방을 열고 그에게 일어서라고 제스처를 한 거죠. The judge is ready for you. 아, 판사님이 너 재판할 준비가 됐어. 그랬더니 리처가 하품을 하면서 말한 거죠. I haven't seen my lawyer. 난 변호사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를 못 본 거, 그 문제, 그것은 Take it up. 들고 가, 들고 가서. 코트에서 얘기해 봐. 법정에서 얘기해. 그런 뜻이에요. 법정으로 가져가서 따져봐. 아니, 변호사도 못 봤는데 짜증나죠? 변호사 맞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변호사 가서 맞나 봐. 그러고. 그리고서 Not here. 여기서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더 내려가 보죠. What can I have best? 엉덩이가 반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시스템. Have you got? Have you got? You have got이 뭐 가사하고 똑같죠? 여기서 도대체 어떤 지랄 같은 종류의. What kind 다음에는 원래는, kind 다음에는, what kind어. 이거 빼면은, what kind 빼면은, 그냥 이어져야 되는데, what이 있으니까, 어가 불필요해요. 원래는, 어를 안 써요. 근데 이게 나쁜 얘기로 얘기할 때, 뭔 지랄 같은 엉터리 시스템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겨, 라고 이제 리처가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The same kind, we always 해야 돼. 우리가 항상 가졌던 그 똑같은 종류지 뭐. 그런 거야. I think I will stay down here. 차라리 여기 머물래요. 감빵 여기 있을라. 잘못하면 감치 받습니다. 이러다가 감치. 이제 한마디로 하는 거죠. 경찰이. I will send you three remaining bodies. 남아있는 네 그 세 명의 녀석들. 친구들, buddy. 친구지만,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박살을 낸 거죠. 얘가. Send in. 드디어 보낼 수도 있어. 만나러. 어?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죠. Save gas. 기름 아껴요. I send them. 그리고 straight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보낼게요. 뭘 그렇게 데리고 와. 데리고 오나마는 내가 시간 전략하게 바로 그냥 감빵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A들 갈 때는 up인 거죠. 보통 위쪽으로 가져가는 게 많아요. Take, 취해서 up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뭐가 있는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럼 다 했어요. 더 내려가 보죠. 그래도. 자, 내려가서 배워보죠. 답은 돼 있고요. up 돼 있고요. public defender. clatter. 털커덩 덜컹.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have acid. 불완전한. 엉터리의 불충분한. 이런 거죠. what kind of have a system. 나쁜 의미로 말할 때는 kind of the의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관사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구동사.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take something up with죠. to begin discussing.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뭐뭐에게 가져가 얘기하다도 되고 따져봐도 돼요. will take up the issue.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이사들에게 가져가서 따져봅시다죠. 좀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항상.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불편 드린 거 죄송하지만. you'll have to take it up with customer support죠. 고객지원부에 가져가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You'll have to take this up. 가져가보세요. Head of department 부서장이. 가져가보세요. The school took the matter. 그 문제를 up. 가져가서. 경찰에 가서 얘기했다. 따져보았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